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농자는 만원이에요. 이 농자는 만원이에요. 만원이에요. 다른 농자. 만두 넣었으면 좋겠어요. 그것도 만원이에요. 한 번 만들고. 물에 넣어주시면. 빨리 넣어주세요. 아빠가. 빨리 넣어주세요. 빨리 넣어주세요. 이제 좀 더 힘을 받으세요. 같이 넣어주세요. 이 녀석을 explode! 그것은 다른 것들이 넣어? 그것도 넣어줍니다. 이것은 수비가 밑에 있는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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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는 자, 여기도 오기까지 가져와서 오세요 언니 자 요거는 명품의 4만원짜리, 2만원의 참남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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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습니다 여기만 5,000원씩까지 가시고요 이것도 5,000원이시고 이거는 송이 언니, 이건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올라갔죠, 여기요 이거 2만원짜리, 1만원 하나 남고요 너 들어갔어요? 이거 하나 더 만원인데? 이거는요? 5천원 이거 만원이래 마지막 장이다 저 없는거에요 카드 되나? 카드가 안되고 상품권 아 아, 그거 주택 없잖아 그냥 계좌로 넣으시는데 그래도 되요 계좌번호 주세요. 계좌이자 하면 되나? 계좌이자. 이런 데 나오시면은 상품권을 갖고 오셔야 돼요. 여기가 이렇게 하는게 없어요. 엄마는 왜? 자 5,000원 가져가세요. 5,000원. 이거 따로 가져가세요. 뽕나무웃이라. 자체해도 되고 엄청 하시죠. 이게 5일 날 정수니까 여기 매운탕도 해서 되고 자 5,000원 가져가세요. 저거 도워드릴게요.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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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. 아버님. 아버님 고객이시다. 반찬이다. 반찬이다, 아빠. 지경 씨, 아버님. 고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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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고객님. 공공지사. 이렇게 소rones. 생선, 유입. ед girlfriends. 뱁 웹싱 Scene 고춧가루 과거 그 훈제는 저번에 샀지 않았어? 예이 노란색 네 가져가세요 손은 메시를 마쳤어 스타러리 고춧가루 청양고추가 3,000원 고추가 1,000원 고추가 1,000원 고추가 3,000원 고춧가루 고춧가루 사과는 잘 어울리는 가능성 참깨, 들깨, 녹두 이런 게 굉장히 비싸요 와아.. 시나물 다 말리신 거구나 네 다 이거 말린 거예요 요거는 햇빛에 직접 말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건조기에 말린 거고 그렇습니다 조금 사가세요 어머니 예 100만원이랬지 100만원이랬지 그게 없죠 거덕가 놓고 있습니다 거덕가 놓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지 섣iony 한번 할 수 있는 그치 막기 김 화 구멍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와요 음식과 주세요 음식과 드세요 음식과 드세요 음식과 드세요 다녀와 고춧가루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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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여행을 가면 안 돼. 물에 하나가 더 갔습니다. 그래? 그래? 아니, 막 삶으면 안 돼. 그냥 물에. 물에만 재워놓으면 4배는 불어납니다. 먹어보네. 사서 먹어볼까, 아빠? 이게 2천 원이에요? 이게 뭐예요? 여기 벌집에서 오세요. 엄청 멋있어요. 이거, 이거 하나 먹어 볼게요. 꼭 뭐 잘 정해가지고. 이거 하나 주세요. 먹다도 먹고 묻혀서 먹고. 먹어봐요. 들어갔다. 고춧가루. 맛있게 먹다가.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돼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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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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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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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아빠랑 같이 볼게. 야, 그래도 아빠 이렇게 오래됐는데 공습학 배경이 오래됐잖아. 오래됐잖아.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바로. 아, 그래... 아, 나는 이걸 사진으로 찍어야겠다.